연봉 100억을 넘긴 기업인은 3명! 과연 1위는 누구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한진 전 회장 58억 8400만원 9위! LS 네트워크스 회장 59억 6800만원 8위! 대림산업 회장 59억 8300만원 7위! SK그룹 회장 60억 6위! 한라그룹 회장 60억 2900만원 5위! 현대차그룹 회장 70억 4천만원 4위! GS그룹 명예회장 90억 4천백만원 3위! CJ그룹 회장 124억 6천백만원 2위! 셀트리온 고문 163억 9천백만원 1위! 롯데그룹 회장 172억 4천만원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실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부러울 따름이고 그러게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